좋았던 자 여러분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1화 같은 데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 병의 물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물이 이만큼이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이것뿐이 없어 라고 현실에 대한 직시를 내가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하면 내 미래도 바뀌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거랑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부하면 기억력이 점점 좋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잖아 선생님 나올 거야 선생님 말하는 게 나와 그러면 집중도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자 한번 봐볼게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봐봐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일레디케이트 얘가 영어로 원래는 뿌리 뽑다야 왜냐하면은 얘가 이 x거든 얘가 조금 변형이 일어왔어 뭐냐면 루트 뿌리야 그럼 우리 사운드 변형 법칙 나한테 들은 애들은 o가 a로 바뀌고 dt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서 뿌리 뽑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직역은 뿌리 뿌리 뽑다 직역은 뿌리 뽑다 의역은 근절하다 박멸하다 야 저 새끼 나쁜 점을 뿌리 뽑아 근절하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얘 뿌리잖아 뿌리 뿌리 근자를 살려주는 거야 radical 그래서 얘가 근본적인 그럼 얘는 상당히 좋은 뜻이지 그렇잖아 a라는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라고 이 단어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부정적인 뜻은 과격한이라는 뜻이야 과격한 그리고 급진적인 근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다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아 물이 보이면 뭐가 돼? 부자다 물이 보이는 지역 well 우물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잘 산다 강을 통해서 번영하는 걸 뭐야? thrive 번영하다 강물이 흐르다 flourish 번영하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이 단어도 긍정과 부정의 뜻이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a라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b라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했던 게 하나의 단어에 혼용되어 있는 거야 자 radical은 뭐 뿌리의 사항 뿌리가 근본적인 이라고 뜻도 있지만 과격한 급진적인 그럼 이 단어가 지금의 rapid 빠른 이라는 뜻을 붙이지 빠른 빠른 친구들 과격하지 급진적이지 됐니? 확인해봐 자 이거 봐보자 어나니머스 해커단체 이름이지 그치? 익명이라는 뜻이야 됐니? 그럼 이걸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어떡해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특색없는 얘는 특색이 없더라 이름도 없어 옆으로 갑니다 제가 되게 겸손해 후배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한 그랬더니 나는 대개 내가 스스로 많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떨지 이렇게 야 너무 비천하지 않아? 잘 봐 이 단어는 원래 휴먼 인간이야 훈나래는 얘가 영어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땅인이라는 뜻이야 땅인 그래서 테란도 지구인 스타에서 보면 테란이라고 들어봤지 지구인 그 땅이니까는 겸손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얘기하면 당장 아웃이야 말도 안 돼 요즘엔 근데 옛날에는 뭐가 돼? 땅 겸손해야 된다 땅 비천하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A라고 B하고 나눠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상황을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어 속에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A와 B 여러분들 부탁드릴 게 있어 뭐냐면 자기의 상황이 어떻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현재가 바뀌면 긍정적으로 미래로 바뀌어 난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옆으로 갑니다 인플렉서블 자 내가 이거 그 우리 독재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야 인플렉서블 융통성이 없대 되게 나쁜 뜻이지? 야 쟨 융통성이 없어 아니 오늘 같은 날 좀 놀면 안 돼? 야 오늘 같은 날 술 한 잔 먹으면 안 돼? 야 자기가 한 달 29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루 정도는 나랑 만나서 놀 수 있잖아? 좋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확고하냐 야 쟤는 확고한 애야 쟤는 1년 365일 세븐데이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애야 여러분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확고한 여성 확고한 남성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느냐 이렇게 보여지느냐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나는 우리 독학재수생들이 꼭 말할 게 있어 뭐냐면 확고했으면 좋겠어 남들이 그게 융통성 없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확고한 삶이 있다면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 옆으로 갑니다 글리디 하면 뭐가 돼? 탐욕스러움 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데에 까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단어의 좋은 뜻으로 변형되잖아 열망하느냐 열망하느냐 됐니? 다시 한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어펙트라는 영어 단어도 자 1번 영향을 미치다지 영향을 미치다 내가 쟤한테 영향이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애정이 있다 내가 쟤한테 영향을 미쳐 내가 쟤한테 열심히 강의 애정이 있어 됐습니까? 근데 남들이 날 나쁘게 볼 수 있어 어떻게? 가식을 떨고 있네 가식을 떨다 다시 한번 시작 영향을 미치다 열심히 공부하자 할 수 있어 인마 애정이 있어 나는 애정이 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 가식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애정인데 난 정말 애정이 있는데 그래서 affection 애정이란 명사 affectation 가식이란 명사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는 눈이 틀렸던 거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공부 모습이 너를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influxable 뜻이 막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너 자신에게는 확고한 모습이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A가 있고 B가 있어 만약 A가 부정적인 거라면 신경 쓰지 마 B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야 알겠지? 자 집중 좋았던 너의 모습은 뭐라고? 확고한 모습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익명의 모습 알겠지?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 긍정적인 생각의 모습이야 알겠지? 물은 얼만큼 있다? 야 이만큼 있어 알았지? 열심히 공부하자 좋았던